침내교 목사 지금은 침내교 목사이며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86년에 시인과 존장 두 번째 앨범을 발간하였는데 그 앨범 안에 풍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풍경이다. 마치 이 가산말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렴. 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렴. 그리고 만약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렴. 그렇게 말을 거는 듯 보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갈 때 너는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야. 내 자리를 찾게 될 때 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방황하고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과연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나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방황하던 그가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12월 31일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촛불이 가득 켜져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예배당에서 울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내가 그렇게도 찾던 그곳이다.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내가 찾던 자리, 인간이 돌아와야 할 바로 그 자리다. 그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닌가? 나는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이를 때에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여 이상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시기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또 이 예배당 안으로 여러분 함께 나와서 주님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